안녕하세요. 호랑몰라 써봐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쁜 제주어 배워보고요. 제주어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도 사이좋은 두 부부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나운서 감기 걸린 게 이게. 어르신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고 이거 싹싹 죽은데 댕기당에 요즘 보름 막 쩍쩍 개물란 게 감기 걸렸어. 아이고 난 이 애너머 아르바이트 감기라도 걸린 집이 고마니 이사심이 있구나. 몸을 무신거 써먹는 게 저렇게 쌩쌩한지 그냥 이래돌아락 저래래돌아락 그냥. 건강하시고 좋죠. 동새배기부터 이래나 그냥 조들어간다 조들어온다 그냥. 네. 우리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감기도 감기지만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예방주사 맞았습니까? 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정부에서 공짜로 놔주니까. 아이고 실제 없이 소리하지 마라. 오늘 주쟁 감시. 우리 할머니는 공짜로나 두 번 맞아야 하세요. 두 번 맞아야 독감주 살게. 그건 몸뿐한 게 혹은 센 걸로 놔주세. 네. 참. 오늘 어떤 걸 배워볼까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장소에 가실 때 어떤 말이 나오냐 이런 걸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장소로 가볼까요? 그래도 제주도 커민 하간디가 다 바당이다만은 바당에 간 걸로 한번 해보죠. 좋다. 바닥에 갔을 때. 오 좋네요. 바닷가에서. 닐 물사민 보말 잡으래 가사켜. 아 이걸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물이 썰물이 되면 빠지면 고동을 잡으러 가야겠다. 닐은 매일 보말은 고동이네요. 경호구 나 둘일 땐 쉴 줄 몰라보나 숨이지 못해요. 숨만 털어놨쥬. 아 이건 무슨 얘기하면 내가 어릴 때는 그 헤엄칠 줄을 몰라서 잠수를 못하니 흉내만 냈었다. 둘일 때가 어릴 때. 그리고 헤엄치다는? 희다. 희다라고 하는군요. 희다. 그러면 흉내만 내다. 숨 털다. 숨 털다. 숨 털다. 숨 털다. 이게 하루만 그냥 옛날 나만 어디 가면 숨 털어놨쥬 그냥. 숨 털어. 흉내네. 잘하시네요. 또 어른들 보면 얘. 쉴 줄 모를 땐 지푼 뒤 가지 마랑. 야푼 뒤서만 놀아 산다 된다이. 하면 고란하고 계단하시오. 바닥에 가면 아이들 데려가면 이거 위험한. 위험하지. 쉴 줄 모를 때. 아까 쉬다가 뭐 수혁. 헤엄칠 줄 모를 땐 깊은 뒤 가지 말고 얕은 뒤서만 놀아. 그런 뜻입니다. 공고자. 물이 너무 써눙은 오래 못 이시켜. 이런 말도 있어놨쥬. 아이고 그건 항상 허죽해. 건 마냥은 오늘은 물이 너무 차가우란 오래 못 이시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써눙허다가 차갑다. 차갑다. 오싹하게 차갑다. 썰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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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해수욕장에 갔을 때 모래를 밟으면 엄청 뜨겁잖아요. 그건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그 모래가 뜨거워도 우리가 그걸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견뎌야 수영복 입은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지. 그걸 모래가 거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화를. 이 발이 막 와룩와룩해도 그걸 투마. 와룩와룩이 아니고. 어. 모살 지저와 분한 발창이 와싹와싹허영. 당체 고만이 사질지 못허영. 정 아나운서 한번. 자. 모살이 지저와 분한 발창이 와싹와싹허영. 걸쳐. 당체 고만이 사질 못허켜. 그건 지금 정 아나운서는 기초반이고. 그건 고급반이나 심화반 가야 하는 걸게. 이제 허리내면 해질 말이라. 음식 고급반 음식. 고급반에 가야 와싹와싹. 이거. 이 와싹와싹도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흑인님 만나면 또 와싹맨 하는 것도 와싹와싹. 이놈의 할머니가 또 티먹만 나가면 이치럼 미국말 미국말 냄새. 이거 진짜로. 국제화 시대 아니라고 해. 글로벌 시대. 글로벌이라면 나 제주도 말이나 잘 고릅사. 왓. 이뻐라 또. 밧디 말한게. 아 밧은 왓. 미국에서는 왓. 아이고 참 밭진 안가는 어른이. 다음에 고급반에 꼭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모사리 지저와분한 발창이 와싹와싹 떼불다. 해봅어. 모사리 지저와분한 발창이 와싹와싹 해봅어. 떼불다. 떼불다. 아 심화만 가도 될 것 같아. 고급반가 고급반가. 괜한게 자꾸 해봐서 느는거지. 맨날 듣기만 해도 될 것과. 괜한 자꾸 자꾸. 여러분도 자꾸 고를 꼭 자꾸 써봅어. 네. 많이 또 제주도를 써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복싹 소가수다. 아 소가수. 통금의 수강이 하르반기. 한 것도 없이 나가니까 다 해놔. 자 고랑몰랑 써봐서 아주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